조수석이 쓰레기장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수석 문 열었더니 바닥에 저렇게 빈 우유 곽 먹고 버린 각종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심지어 좌석에는요. 정체 불명에 뭔가 딱딱하게 굳은 저거저거 저거저거 그리고 아직 먹다 남은 우유에 소독티슈 약봉투 알수없는 아이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승현님. 폐차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 차량은 아이를 통학해 주는 차량이고 부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와이프의 차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 자동차 조수석을 보면 굉장히 좀 더러워서 저희 집사람이 볼 때마다 제발 쓰레기 좀 치워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들고 내려야 되는데 그게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은데 지금 봤을 때 조금 이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저거 좀 치우시고 아이와 같이 이렇게 등교할 때 좀 쾌적한 환경이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죽 답답했으면 남편분이 아내 저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셨으니까 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